공병호 TV의 공병호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생일태의 패착이자 실수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검찰총장을 임명했더라면 또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신설기관들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더라면 조국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조용히 은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빼앗은 실책이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10월 20일자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임명에 대한 다소의 후회와 회한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집권 세력의 핵심 수뇌보조차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저는 솔직히 저 칼이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두 방향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인데 윤 총장이 검찰 독립 문제만큼은 확고하게 견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인영을 비롯하여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이 칼잡이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패착이고 실패다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인영을 비롯한 여건의 실세드는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 유포, 별건 수사 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민과의 큰 시각 차이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하되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돌아갈 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저항한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이인영 씨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검찰개혁의 모든 칼자료는 국회가 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비리는 조국 사태는 언론에 집요한 탐사보도, 추적 보도와 윤석열 검찰의 노력으로 그나마 사건의 실제가 부분적으로도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국 사태를 가져왔고 이제는 조국 사태를 넘어서 문재인 사태까지 넘어서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조국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발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적과 아군 나누기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세 번째는 흐릿하고 모호한 선악관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정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든 그든 책임은 없다 조국이든 우리 집권 세력이든 책임이 없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있는 듯이 너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윤석열을 임명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아주 정통한 칼잡이입니다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좌로 우로 이렇게 보지 않고 범죄자를 잡아 넣는 것 범죄를 그냥 파헤치는 것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칼잡이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자르지 않는 한 재임 기간 동안 칼잡이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한층 높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공수처를 신설해서 그의 손발을 묶지 않는다면 칼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리스크를 잘 계산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야 될 것입니다 단기 리스크를 지나치고 하되 평가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그 한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기울기 시작한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윤석열 총장은 칼잡이다 그의 본질은 칼잡이고 그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단기간에는 조국을 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그것이 여든 야든 계속해서 칼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그걸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정리하는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조국 사태에 비견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